우리는 집과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재현건설입니다. 우리 회사 창립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큰 회사에 근무를 할 때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를 믿고 따라주신 건축주분들의 마음 아픈 사연을 내가 어떻게 보상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한 집, 두 집 마무리하게 되어서 지금 이 재현건설을 하는 회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. 그때 그 정신을 지금까지 잘 끌고 왔고요. 목주주택이라는 게 친환경과 사람과 삶을 연결해주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. 그래서 저희 회사는 자연과 사람, 사람과 삶 그 세 가지를 모태로 해서 앞으로는 더 친환경적인 주택을 보급하는 데 주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맞춤형 건설과 세상을 연결하는 플랫폼 링크온 그래서 저희 회사는 자연의 주택을 환영하는 데 주력을 называем appreciative